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의 참 이런 리뷰를 자파 사상을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방송사가 cnn이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트럼프의 적흥인선 비행기에서의 2시간 만에 법무장관 결정 이게 뉴욕타임스가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 기자들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사거리가 없지만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만에 법무장관처럼 결정하는 대통령 당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생각해 왔겠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겁니까 선거 때도 계속 반 트럼프 여러분들 전선의 선봉장으로 활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도 뭡니까 이런 기사를 계속 쓰는 겁니다. 트럼프 적흥인선 논란의 법무부 장관 비행기에서의 2시간 만에 결정 그러면 일반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법무부 장관은 2시간 만에 지 혼자 다 결정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니까 조선일보 기자 같으면 그 정도 생각 이런 게 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 선거 때도 마지막 투표하는 날까지 뭐죠 반 트럼프 정선에 서다가 선거가 끝나고도 이런 기사를 그냥 그대로 뭡니까 아무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뉴욕타임스 무슨 신주 모드시가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행기에서 2시간 만에 결정하는 등 이기 주요 인사를 별다른 검증을 적흥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내가 트럼프를 안 만나봤으니까 당신 인선 어떻게 하요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성공적인 여러분들 정부를 이끌려고 하면 장관을 잘 선택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거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쓰기를 딱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떻든 여러분 트럼프를 흔들어야 되니까 어제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팍스 뉴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00% 법무부 장관을 내가 여러분들 확인한다. 너희들 딴 말 하지 말라. 자꾸 흔들지 말라. 너희가 흔들린다 해가지고 내가 흔들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관 임명이 되면 뒷조사를 해가지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싫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워싱턴 tc의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에 플로리라주 말을 하고 리조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게이처를 법무장한 후보자라 결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과 플로리다 판비티 사이 하늘에서 거의 적응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다. 뉴욕타임스 거짓말 하는 거 보시기 바라.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장구하겠습니까 본인 머릿속에서 이 친구를 전진 배치하는 게 좋겠냐 저 친구를 전진 배치한 게 좋겠냐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법리가 인용해서 그냥 번역해야 그냥 번역기에 돌려가 그대로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생각들 좀 해야지. 국토안본부 장관 후보자 결정도 트럼프 기분에 따라 결정했다. 기분에 따라 결정했는지 숙고권에 결정했는데 어떻게 아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트럼프 볼 내가 옹호하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라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티놈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가 국토안전부 장관 후보군에 처음 거론했을 때도 트럼프 당선에 비웃고 말았다가 마음을 받고 최종 낯정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먼 거 아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2020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선거 공정성 이슈가 여러분들 불거졌을 때 끝까지 보조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아주 속속들이 사람을 다 잘 아는 거죠. 여기에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함께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전부가 다 도망갈 때 뉴욕타임스가 짚은 문제의 인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피트 해그세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아무리 흔들어도 이 사람이 밀리겠습니까 트럼프가 안 밀리죠. 본인이 숙고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더라도 그냥 가겠다. 물론 여기에 법무부 장관은 상원에서 통과할 때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트럼프는 상원을 우회하는 방법도 찾겠죠. 좀 생각들 하고 이렇게 쓰려면 상당히 반트럼프적인 생각을 확산해 가지고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함께. 이 같은 깜짝 인선 발표로 트럼프 캠프가 후보를 얼마나 검증했는지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충성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르고 있다. 제가 보니까 충성도 높은 사람도 뽑고 동시에 그 업계에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웃사이드 인사들을 그냥 투입해 가지고 계획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드 인사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본인하고 호흡을 잘 맞춘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화당 지도자의 전직 관료들 조언을 받아 가지고 트럼프 일기 때 사람을 뽑아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렇게 실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많은 정보를 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청자들이 영어가 능숙한 사람들 미국 방송 그대로 듣고 그렇게 하니까 기자가 거짓말한다는 걸 금시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 기사에 대해서 70개의 여러분들 댓글이 달렸습니다. 트럼프를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들 댓글은 소수고 공허한 사람들이 다 쓰거든요. 이걸 기사라고 씁니까 또 뺏겼습니다. 반 트럼프 뉴욕타임스 기사를 이러니 선거 전날까지 해리스 우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선된 인물들은 몇 년 동안 그들의 친 트럼프 행적들이 모아져서 인력풀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조선일보 기자들 문제입니다. 82명이 찬성 24명이 반대지 않습니까. 매체 파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일보는 이제 반 트럼프 논조를 벌여야 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다들 트럼프에 줄을 서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을 이끈다는 조선일보가 여전히 반 트럼프를 못 부리고 있습니다. 70명이 찬성은 70명, 29명이 반대인 것. 아직도 조선일보 및 김명진 기자는 세상 판단력이 엄청 부족합니다. 이런 기사를 쓰려면 좀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 뉴욕타임스, 와신돈포스트, LA타임스, CNN, CBS, MBC, MMH 등 공화당 및 트럼프를 악마와 계속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시민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방송들을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니까. 비행기 안에서 했건 차 안에서 했건 그야 트럼프 마음일 때고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처리한지를 보면 생각이 있는 자인지 맹탕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뉴욕타임스, NBC, CNN들 중 하나 번역하는 좀 걸어올리는 사람들이 본인들 생각해도 한심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욕을 덜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좀 옳은 일을 하라는 거죠. 옳은 일을 공정한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 기사를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의 이야기죠. 아침부터 참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